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관 입장차가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아 13시간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안이 확정되는데요. 인상률 2.9%로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올해 8,350원보다 240원, 2.9%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어제 오후부터 막판 협상에 나서 1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에 붙였습니다. 사용자위원 8,590원, 노동자위원 8,880원으로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4표 차이로 사용자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위원 전원위 표결에 참여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터져나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겁니다. 정직한 성찰의 결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합니다. 다만 노사 어느 한쪽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신새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을결한 데 대해 노동계는 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은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 800여 곳의 간접고용노동자 비율은 20.9%로 300인 이상 기업 3,000여 곳의 평균 18.1%보다 2.8%포인트 높았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3년 동안 소속의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간 노동자는 다소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생차 공유업체 타다와 택시 간 갈등의 해결에 가닥이 잡았습니다. 그간 정치권 상생 요구에 부정적이던 타다가 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해 그만큼만 운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건데요. 추가 쟁점이 없으면 다음 주쯤 합의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서영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택시업계와 강경하게 맞서던 타다가 마침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상생안의 핵심은 승차 공유업체가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한 달에 40만 원을 주고 면허를 임대한 수만큼만 차량을 운행하는 건데 타다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 면허를 사들여 승차 공유 사업을 하는 데 부정적이던 타다가 현행 승차 공유 방식의 불법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180도 입장을 바꿨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택시업계는 그간 타다가 불법 호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한 합법적 서비스라면서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택시기사가 타다에 항의하며 분신에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는데 타다 운영사 VCNC의 모 회사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일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던 양측의 갈등이 봉합의 실마를 찾은 겁니다. 정부는 택시업계 그리고 승차 공유업계와 세부 조율을 거쳐 다음 주 상생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서영석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가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대내외 여건은 안 좋고 보복 확대 가능성까지 부각되니 예단이 어렵다는 건데요.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기관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정부의 당초 판단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국경제원은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 총생산, GDP가 2.2% 줄고 한국이 대일반도체 수출 규제 등으로 맞대응하면 감소폭은 3.1%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때문만은 아니지만 외국계 기관들의 전망 하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낮췄고, 무디슨은 일본의 조치로 성장률 둔허가 심허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모건 스텔린은 2%를 밑돌 것이란 수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바로 당장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수입 지표가 일부 감소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 보복전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엔 한국은행이 하반기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일본의 보복 조치의 영향은 이때 좀 더 분명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소재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논의할 양국 실무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독가스 재료 북한 반출 같은 일본 정부발 가짜뉴스를 다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한국 행정체계 편회를 중단하라는 건데요. 정책권에선 정작 전략 물자 통제에 구멍이 난 것은 일본이란 증거도 제시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틀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일본 정부가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은 전혀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이 확인됐음에도 일본 정부와 우익 언론이 증거도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자 쇠기를 박은 겁니다. 적발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곧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일본이야말로 전략물자 통제가 불투명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매년 국회 등의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우려와 달리 일본은 일부만 공개하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정부와는 별개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일본 측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아닌 일본이 우라늄 농축과 독가스 제조에 쓰이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데도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제를 깎아내리는 앞뒤 안 맞는 언동의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 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축구하는 바입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정치적 목적에 부당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해보려는 일본 탓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진통제와 소화제 같은 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 아닌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약들이 허용된 판매처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 허용 기준 강화와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속쓰림을 검색해보니 약국에서 파는 약품이 끝없이 나옵니다. 진통제, 소화제 등 모두 의사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들입니다. 하지만 약국이나 편의점 등 정해진 장소 외에는 파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 같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최근 4년간 매년 2만 건이 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만 1만 9천여 건에 달해 보건당국은 올해 3만 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조사단을 꾸려 모니터링에 나섰지만 불법 판매를 뿌리뽑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습니다. 판을 깔아준 격인 쇼핑몰들은 판매자 등록 단계부터 제품 점검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국도 쇼핑몰도 어렵다고만 하니 약물 온압용 부작용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짝퉁 명품, 몰카용 카메라 판매로 논란이 일었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약품까지 팔리면서 판매 가능 상품 기준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이동훈입니다. 정부가 물놀이용품과 아동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튜브나 구명조끼 등 64개 제품이 기준 미달로 나왔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회수가 안 된 제품이 있을 수 있으니 아이들과 물놀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물놀이용 튜브나 유아용 수영복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품 중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입니다. 공기주입식 어린이용 튜브입니다. 두께가 안전 기준치를 미달해 터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어 물놀이 중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에 뜨는 부력이 부족해 믿고 입었다간 익사 사고 위험이 있는 구명조끼가 나오는가 하면, 아동용 비옷에서 신장, 호흡기 계통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의 3.2배 초과에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0개 품목 천여 개 제품을 점검해 안전 기준에 못 미친 64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어린이 학용품과 가구 등 중점 관리 대상 483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의 정보는 제품 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지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반등한 이후 2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집값이 꿈틀거림에 따라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랐습니다. 재건축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강남 3구의 오름세가 계속됐고, 성동구와 동작구 등도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청약시장의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급 위축 예방이나 품질 저하 대응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분양가가 20, 30%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로또 청약을 막을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매 제한의 경우 풀리자마자 집값이 폭등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세 차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자가 채권 매입액을 많이 적는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채권 입찰제 도입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채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른바 물고기의 치료사라고 불리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물고기의 치료사라 왠지 흥미롭고도 유망한 직업일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과 같은 수산생물 양식장에서 발병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을 투입하거나 수술하는 식의 수산생물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일을 하는 직업인데요. 이 때문에 물고기의 치료사라고도 불리는 거죠. 그야말로 수산생물을 치료하기 위해 전천으로 활동하는 직업이네요. 그렇다면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의사처럼 수산생물의 진료도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의료 직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보단 치료사라고 불리는 건데요. 하지만 수의사 면허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어폐류를 진료하고 영리 목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진료 행위가 허용되는데요. 대신 수산질병관리사는 진료 이외의 치료나 사후 예방, 또 사체검환까지도 담당하기 때문에 진료 이외의 모든 관리는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라면 수산생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수산질병 관리사가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이유도 양식업을 활성화하고 여기에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물고기의 질병을 관리, 또 치료하는 전문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양식업이 활발해지면 어폐류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가 더욱 중요해진 거죠. 그렇다면 수산질병관리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는 크게 방역과 검역으로 나뉘는데요. 방역이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예방한다는 뜻으로 양식장에서의 질병이 다른 양식장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등재되어 있는 방역 대상 전염병은 총 21가지인데요. 수산질병관리사는 정기적으로 양식장에 방문을 하거나 전염병의 여부를 또 살피는데요. 양식장으로부터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질병 여부를 살피기 위해 기생충 및 세균검사, 바이러스 감사 등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해부를 해 내부 장기의 상태와 조직 표본도 체크합니다. 단순 질병의 경우 약을 투약하고 접종을 통해 치료도 하지만 전염병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구에 신고하는 역할도 수산질병관리사의 복시라고 합니다. 전염병일 경우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단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검역도 이렇게 전염병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역이란 전염병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감염되지 않았다고 밝혀질 때까지 가두어두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최근 수산물 수입이 많아지며 이와 함께 전염병의 위험도 커지면서 검역의 업무도 과거보다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생물검역관으로서 이러한 검역에도 참여하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반입, 폐기, 또 반성 여부를 결정하죠. 단순히 수산생물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대학에서의 수산생명의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하는데요. 이후에도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해양수산부, 지자체 연구소와 같은 수산생물과 관련한 공공기관에 응시를 할 수 있고 직접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원해서 간단한 진단과 치료 행위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엔 수산질병관리사를 필요로 하는 수산사료회사, 대형 아쿠아리움, 해양박물관도 늘어나며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망은 더욱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네, 다소 낯선 직업이지만 수산질병관리사란 직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 같습니다. 알려지지 않았기에 더욱 소중한 직업, 수산질병관리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답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